네 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저는 왼손잡이 아내에서 오산화 역할을 맡았고요 5년 전에 실종된 남편을 찾아서 한결같이 살아있다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추운 날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드라마로 찾아뵙는 거라서 어떤 드라마로 찾아뵙으면 좋을까 하고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감독님 좋은 작가님 그리고 좋은 선배들과 같이 하는 작품을 만나게 돼서 처음에는 부담감도 많았고 많이 스스로 촬영 시작하기 전까지 많이 힘들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지금은 제 역량만 잘 발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로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되고요 감독님의 기대에 더 부응해서 200% 더 넘게 오산화 역할을 제가 잘 표현을 해서 밖에 나가면 이수경이라는 이름보다 사나야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정말 너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위기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기대에 저희가 보답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촬영을 해서 더 좋은 드라마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기사들 많이 써주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